레이디스코드의 예뻐 예뻐 감사합니다 홍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이디스코드입니다 한편씨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레이디스코드에서 퐁키한 보컬을 맡고 있는 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디스코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이디스코드의 솔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디스코드의 솔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디스코드의 솔로입니다 네 요즘에 예뻐 예뻐 라는 곡으로 정말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예쁘다고 그렇게 자신감으로 속도가 좀 들어왔는데 우리 레이디스코드 다섯 분 댁드는 어디가 가장 예쁜가요? 자랑을 좀 해보자면 아 제가 어머니를 낳으면서 입술이 좀 예뻐요 아 입술이 예뻐요 우리 장갑분들 사랑의 키스를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디스코드는요? 아 입술이 예뻐요 예 예쁘죠? 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고양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아니 그나저나 외모도 정말 예쁘지만 요즘 레이디스코드 CD폭은 라이브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MR과 거의 차이가 없다 라이브가 정말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기분이 어때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바쁘죠? 네 어느정도 저희 음악 방송을 하고 바로 여기 와서 바쁘게 달려왔는데 아까 뒤에 계신 우리 장왕 여러분들은 안 일어나셨어요 여기 앞에 분들만 일어나셨는데 레이디스코드가 오늘까지 예쁜 분들까지 전쟁 난 줄 알았네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레이디스코드 활동 계획이 앞으로 계속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가 이제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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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활동 중인데 이제 예뻐 예뻐 활동이 끝나면 다른 분야에서도 예능이라던가 이런 것도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많이 지켜봐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구글 장관 여러분께 위로의 말이나 아니면 건강하시라고 힘내라고 응원한 말이 주신다면 네 저희가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안전하게 정말 행복하게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에게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에게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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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번째 곡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희가 데뷔곡인데 혹시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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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데뷔곡 네 저희의 섹시한 여자를 들려드릴 건데요 네 예뻐 예뻐는 상큼하고 귀엽지만 나쁜 여자는 저희의 섹시한 모습을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대되시겠어요? 아 오늘 이렇게 열기째 너무 좋고요 좋고요 좋고 힘이 안 되고 힘이 펄펄 났을 것 같아요 아 힘이 펄펄 났을 것 같아요 네 레이디스코드의 나쁜여자 마지막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육군체 51 본병사단 연병장에서 보내드린 경기도 한마음 위문공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고요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만난 저 그리고 레이디스코드 많은 가수분들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고생활에 큰 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90.7메가헤르츠 경인방송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승부대원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기포만의 가을밤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밤 되세요 저는 레이디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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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